오 진짜 크다 멋있네 이야 기대된다 어딜까요 자동차 전시회관 네네네 아 차에 미쳐 계신거에요? 와 의외네요 정말 박진희씨가 차에 미쳐있다 네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저는 전기차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전기차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네네 전기차는 앞에 있는 자동차가 전기차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전기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번 충전해 191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우와 진짜요? 네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차 한번 앉아보셔도 되고요 우와 신나셨어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친환경에 맞는 차가 나왔는데 디자인까지 예쁘니까 신나신 거죠? 저 이거 시승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시승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승하실 곳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예 저기 앉아있어도 될까요? 네 편하신 곳에 앉으시면 되고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물 한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 제가 가져와서요? 네 고맙습니다 아 못하니까 옳지 친환경 아 선수가 나오셨어요 네 이야 물병이 좀 특이한데요? 예쁘네요 불 들어오는 뭔가 막 올라와요 바로 텀블러인데 우와 제가 이제 수수수를 만들어주는 텀블러예요 그런데 수수수가 이제 피부에도 너무 비슷하고 야, 수수수까지 드시네. 원샷 하시네요. 목이 많이 타셨나 봐요. 진짜 저거 먹으면 자주 먹게 돼요. 많이 먹게 되고.